점을 지운다던지 얼굴 크게 줄인다던지 아 저거 딱 봐도 보정이네 아 저거 어플 썼네 깎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가능합니다 베개에 티 안나는 보정이 가능해요 나이킴 얼굴 줄이고 보이세요? 이를 인식해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벤마부드스러분 안녕하십니까? 벤마부드 채널의 벤몬입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신 소셜미디어 채널 꽤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셀프 브랜딩하는 공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이왕이면 내 얼굴이 조금 더 잘생기게 이쁘게 나왔으면 하는 건 모두의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나를 좀 알리는데 좀 치트기를 쓰는 거죠 포토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손에 익어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꽤나 많은 보정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보정 프로그램 중에서도 너무 좀 보정이 과해서 누가 봐도 저거 딱 봐도 보정이네 저거 어플 썼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앱은 겉으로만 보면 기능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막상 안에 몇 면을 들여다보면 꽤나 쓸만한 게 있어요 포토샵과 그리고 뷰티플러스라는 앱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 가능한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뷰티플러스 앱에 들어가는데요 한번 뛸게요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여러 개 되게 뭔가 좀 정신 사납기도 하고 광고도 되게 많고 의외로 이게 찐 앱입니다 저는 이런 걸 다 떠나서 기존에 그냥 사진 에디터 여기 들어가서 최근 요거 이제 오토브티 보다는 보시면은 뭐 메이크업, 박피, 슬림, 톤, 머리 크기 등등 머리 크기, 잡티 제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웬만한 포토샵보다 저는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줌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보는 건데 아까 전에 요 포토샵에서 점지울 때 썼던 브러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잡티 제거 이게 오토도 있거든요 근데 매뉴얼로 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좀 자기 멋대로 되는 것보다는 크기도 제 커스텀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터치 터치하면 지금 점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놀랍습니다 되게 티 안 나는 보정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손쉽게 터치 하나만으로 이렇게 전후 비교를 요거 하나 버튼 버튼 누르면 지금 점이 있고 없고 보이세요? 이제 박피라는 게 좀 있어요 요 박피 보시면 확실히 박피를 하면 좀 나아지는데 요것도 적당히 예전에 전 몰랐는데 요 슬림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오토 누르면 이렇게 깎인 거 보이세요? 되게 알아서 잘 깎아줘요 턱선 라인이랑 요렇게 깎는 방법도 있고 자동으로 아니면 내가 수동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픽셀 유동하는 기능 써서 했던 것도 이렇게 요정도 이렇게 턱선 이렇게 깎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어깨 왜 이렇게 좁아 보이지? 뭐 이러면서 사람은 저 어깨 넓은 사람으로 너무 또 이제 떡대 있게 만들면 좀 그것도 이상하니까 뭐든지 보정은 적당히 자연스럽게 중요합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했는데 뭔가 좀 머리가 되게 크게 보여요 그럼 여기서 더 대박인 거는 머리 크기 요거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이세요? 자동으로 머리를 인식해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와 근데 너무 확 줄이면 약간 외계인 같아서 세명이죠 그래서 그래서 터치를 누르면은 사람으로 이동을 합니다 일단 제 얼굴 먼저 줄이고 그다음에 마이킴 얼굴 줄이고 그리고 피부 보정 같은 경우 그리고 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컬러에 따라 그 조금 더 어두운 톤을 선호하면 이렇게 좀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명을 조금 더 키우고 싶으면 이렇게 좀 조정해서 톤 보정도 가능 다이아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유료 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유료는 확실히 조금 더 디테일한 보정이 가능해요 여기 저거 늘려지는 거 보이시죠? 근데 이게 프리미엄에 해당이 돼요 좀 아쉬워요 근데 보시면은 뭐 신장, 수정, 주름 개선, 스폿 라이트, 야간 모드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은 다 지금 유료로 기본 기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것만 써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오늘은 어도비 포토샵으로 평소에 하던 작업들을 손쉽게 뷰티플러스라는 앱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진짜 훨씬 요즘엔 모바일 유저도 많고 그리고 시간 다툼 속에서 빨리 신속하게, 퀵하게 하고자 하는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앱을 때에 따라 쓰면 좋을 거 같아요 사실 고해상도 이미지로 원본으로 저장하고 조금 더 해상도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포토샵 작업이 중요하긴 한데 모바일용 그리고 웹용으로는 크게 문제없이 작업이 가능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제 써보니까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런 지트키를 좀 써서 이왕이면 좀 이쁘게 더 잘생기게 좀 있어 보이게 한번 꾸며보자고요 오케이? 그러면 다음에도 또 좋은 사진과 영상 관련해 좋은 앱을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푸쉬